선조시록 구십 삼권 선조 삼십 년 시월 칠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길을 전일 강탄에 거동하실 때 정탐하겠다고 자원하여 나갔던 황조사람 박인의 왕 곽충무가 와서 말하길에 지난달 그음날에 전주성 안에 이르니 이 인연은 아예 없고 길거리에 쓰러져 시체만 보일 뿐이었으며 외적의 무리가 전주 이북에는 없었으나 임실과 나문에는 많았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정탐하여 전주에 도착한 날에 마침 순찰사의 군관을 만났는데 그들도 정탐하는 일로 내려갔다가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감사병사의 소재를 물으니 전부 전주 북면에 있다고 하였다. 충청도는 수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으며 관사나 민가는 모두 불타버렸다. 외적이 지나간 곳도 있으며 지나간 곳에는 20여리 혹은 30여리의 연이어 외적의 막사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으니 이로 보면 외적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논상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왕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최천근에게 전교하여다 중국 장수는 진격하러 내려가는데 우리의 군사는 물러나 있으면 미안하니 원수는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 장수를 시켜 정의의 병을 건너리고 중국 장수와 함께 협력해서 외적을 섬멸하라는 일로 급히 선정관을 보내 원수에게 이르도록 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에 충청도 온양과 전라도 부안에서 외적을 포획한 군공을 올린 서장에 따라 각별히 파격적으로 논상하라고 전교하고 군공을 이미 마련해서 개화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는가 그 군공 첩을 속히 만들어 본도 감사하게 내리도록 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부총 2, 염해, 유격파귀, 유격파세, 창정, 양등산 등 유격우, 백영 등이 군사를 건너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8일 올리츠 첫 번째 기사 양호 인민에게 교우서를 내렸다. 왕은 일어노라 내가 부족한 덕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활란이 내림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아 저 오랑캐가 짐승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다시 침략해 들어와 우리 삼로를 유린하고 경기 지역까지 올라와 도성을 거의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성천자의 위력을 비려 중국의 여러 장수들이 기회를 살펴 힘을 써서 조금이나마 적어 예봉을 꺾어 저들의 흉악함을 거두고 물러갈 형세가 있으니 사만의 운명이 장차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생각한데 호소와 호남은 참으로 거실과 세족이 사는 부고로서 백성의 번성함도 다른 골보다 갑절이나 되었는데 병화가 일어난 후로 칼라갈 기근과 역질의 측은자가 10에 8구가 되니 이렇게 남은 민생이 피폐가 심하므로 내가 항상 마음 아파하여 하루도 잊지 못하였다. 지금 외적의 도끼를 부림이 전보다 더 심하여 칼날이 미치는 곳에는 어린아이도 남기지 않아 쌓인 시체가 산과 같고 피가 흘러 시내를 이루니 서울 이남 천리 지역이 모두 산륙하는 장소가 되었다. 혹시 도륙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창황 분주하다가 금주림과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서로 시체를 베게 삼아 길거리에서 죽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다행히 병랑과 기하에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다 해도 늙은이와 어린이를 팽개치고 흩어져 다른 지역에 떠도는데 주머니는 당진되고 생활할 계책도 없어 궁산, 황야에 부러지다가 끝나는 죽어 죽어가고 말 것이니 인류는 이제 멸망하겠다. 우리들에게 무슨 죄악이 있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조용히 그 이유를 더듬어 보면 그 죄는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이 천지 사이에 용납될 곳이 없다. 나의 마음의 더욱 큰 아픔은 내가 비록 덕이 없고 어둡지만 백성의 군주가 된 지 30년이 되었으니 변고를 치른 이후로 더욱 민심을 단결시키고 밀력을 아낌이 근무인 줄을 알았고 보호 안집하는 방도에 마음을 다 하고자 하였지만은 월적이 문 앞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의 틈을 엿보고 있으므로 왕사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연이어 나왔다. 그 모든 방의 준비와 접대의 수용을 모두 백성들에게 판출했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 그 피해가 더 혹독하였다. 우리 백성이 물과 불 속에서 부르짖은 지가 이미 6년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도적을 만나 방어하지 못하고 악독한 칼날이 아래에서 지팔피게 되었는데도 구제하지 못했으니 비록 백성을 해치어 내 몸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려는 방도로 백성을 대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는 너희들이 고요를 죽기 전에 짜내고 또 아울러 죽게 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부끄러움이 더욱 심하다. 장참 무슨 면목으로 백성에게 임하겠는가. 아, 죽은 자에게는 이런 말을 구할 수 없지만 너희 살아남은 백성들은 모두 나의 말을 들어다오. 예 사람은 한 명의 백성이라도 제 삶의 위치를 얻지 못한 자가 있으며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이 여겼는데 한번만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떻게 마음을 잡겠는가. 너희들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음식이 목에 매이고 너희들의 추위를 생각하며 옷을 입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며 편안한 궁굴에 거쳐하고 너희들이 집 없이 산이나 골짜기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수레와 말의 편리함을 사용하면 너희들의 발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채 길거리에 넘어져 있음이 생각나니 궁궁하고 고생하는 상황이 마음과 눈에 어른거려 잠시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다. 돌아보고 내 전쟁이 일어난 지 오래되어 공사가 탕진 되었으니 중국 군사를 지공하게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창고의 곡식을 풀어 진급해서 너희들의 끊어져 가는 생명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한가서서 너희들이 죽어감을 보고만 있을 따름이니 너희 백성들 또한 어떻게 나의 고충을 알 수 있겠는가. 너희들 중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는 자는 참으로 잘 생각한 것이다. 윤락되어 타양에 오고하고 있는 자도 이미 소재의 군연의 명하에 특별히 보살피고 그 성명을 적어서 올리게 했으니 실제 혜택은 없다 하더라도 나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늘이 도움을 주어 위급을 풀날이 있게 되었으니 남쪽 백성들도 이제부터는 다시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조금만 더 참고 이겨 다시 생활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아 백성을 불쌍해 여기는 조직을 반포하자 산동의 부로가 다투어 듣고 자기를 허물하는 요소가 내리자 하복의 장졸이 눈물을 흘렸다 하니 아 너희 소민들도 어찌 감동하는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하니 마땅히 이 마음을 알라. 선조시록구 13권 선조 30년 10월 8일 얼측 두 번째 개사. 평양에 사는 부장 전 유복이 상소하였다. 삼각 아래입니다. 부장 전 유복이 상소합니다. 서윤 강대후는 부임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정사가 공평하고 옥송도 잘 다스려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고 탕폐되었던 지방이 거의 완전해지자 백성도 힘입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평양국은 서관의 요지임으로 중국 장수와 본국의 사신들이 연락부절하였는데 공급하고 접대하는 일을 모두 적절히 하여 백성들이 아하자들에게 고욕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차서 떠나게 되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서민들의 소원을 받아들여 특별히 상직을 더해 주시고 10년 동안 임임시키소서. 선조시록구 13권 선조 30년 10월 8일 얼측 세 번째 개사. 진문량에게 회첩을 보냈다. 몇 해 전에 조카가 명을 받아 동쪽으로 와서 열심히 교유를 해 주신 은혜를 받아 우리나라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좌작 진퇴하는 절도를 알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카의 청구한 지조에 조금도 보답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제 조카께서 군사의 일로 다시 폐방에 나왔는데 과인이 불민해서 일찍 알지 못하여 문안을 들이지 못하였어. 그런데 도리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보니 참으로 매우 부끄러워 감사하외다. 다만 지금 경리와 도둑을 접견 중임으로 존엄에 눌리어 조카와 접견할 기회가 없으니 더욱 서운할 뿐이외다. 서찰로만 대신해서 이렇게 초잡아 살해하니 살펴주시기 바라오. 이만주리오. 선조시록구 1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첫 번째 개사 비만기로 정교하였다. 이제 김응서의 군공에 대한 개본을 보건대 제군의 외적을 사살한 수가 1인당 모두 4명씩이다. 장수와 사졸의 활소는 제주가 같아서 외적을 죽인 수도 서로 같은 것인가? 어지러운 전투 속에서 어떻게 누구넘 몇 명을 쏘았는지 아는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또한 각진에서 천호로 올린 장기를 보건대 쏘아 죽인 수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건너온 외적이 이미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외적의 세력은 그대로이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니 또한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뜻을 비변사 군공청에 물으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두 번째 개사 정은 이이처미 사간 이상신 정은 조주 이 가지와 사례기라. 동궁을 보도하는 일은 그 책임이 막중하여 그 중에서도 빈사의 선출은 더욱 적당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이사 최황은 적당치 않은 인물이라는 병이 있으니 제차하소서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세 번째 개사 사간원이 와서 아래기라. 병난이 일어난 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아간 장수로 먼저 도망한 자가 많았는데 그 중 한 사람도 군법에 따라 처리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위급반대를 당하여 어떻게 군정을 엄숙히 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한심스러움은 금치 못하겠습니다. 살수 초간 최정립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두 분이 도망한 사실이 전라감사의 장계에 분명히 나타났으니 이보다 더 통분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문자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군법을 행하지 않았으니 공론이 더욱 놀라고 분해합니다. 그 비율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연안부에서 울려온 군량 미두가 물가에 많이 쌓였는데 배가 없어 속히 응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사가 죽어서 죽어나는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허술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세부사 유영길은 중전을 모시는 제이신으로 지금 수안군에 있으니 올라와서 부임하자면 날짜가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자출해서 속히 내려보냈어서 서해에 있는 중국 군사의 식량을 운반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여 중국 사람까지 자출해서 주의하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령군 이수전은 연안부사의 첫 동생으로 부지에 내려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군량을 배에 실을 때마다 자기의 배라고 내주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배까지도 뇌물을 바꿔서 거짓으로 자기의 배라고 하여 하리들로 하여금 손도 대지 못하게 해서 쌀과 콩 1천 녀석을 오래도록 물가에 쌓아두고서 운반할 수 없게 하니 그 작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위급한 때의 벼슬 높은 종실이 사욕만 채우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으니 어긋남이 막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시고 담당 노우자도 본도 감사로 해금 잡아 가두고 추구해서 작폐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최정립의 일은 살펴서 결정하겠다 연안 부사를 자출하는 일은 아랜데로 하라 흥령군은 상중에 있는 사람으로 관직이 없으니 쉬고만 하도록 하고 노우자는 아랜데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네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격리가 우리나라에 군율이 없는 것을 그르다고 했다 하니 남자를 5년 군수로서 외적이 고울에 이르기도 전에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공법에 따라 처단하고 격리에게 고해해야 한다 그리고 속기 처결하라는 일로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2차례 아래기라 제독이 내일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니 무뇌에 의해서 전송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길 무슨 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던가 이번 행차가 급하게 이루어지니 반드시 두서가 없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양식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염려가 된다 이러한 사유를 속히 두 아문의 접반사에게 비밀이 물어 속히 아래라 하였다 해계는 모두 위에 보인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여섯번째 기사 이철에게 전교하였다 대신과 호조 병조 판세를 급히 부르고 장은익과 이덕형도 부르도록 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일곱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요즘 독한 감기에 걸려 일어서면 현기증이 일어나 넘어질 것 같고 창문도 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축했으라도 어찌 전송을 아니 하겠는가 다른 일은 모두 이미 미리 갖추도록 하라 또한 영어로 장수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문 외에서 전송하되 신중히 거행하여 전일 이 부총대와 같이 하지 말 것을 급히 도감에게 말하라 도감에게만 맡기지 말고 승지가 신중히 살펴 하도록 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 병인 여덟번째 기사 비만기로 전교하기라 이번 거사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식을 장차 어떻게 마련해 낼지 첫 번째 걱정이고 적세의 강력을 헤아릴 수 없는데 대장이 적은 군사를 건너리고 가벼이 내려가는 것이 두 번째 걱정이다 외적을 소탕하려면 군량부터 조치하고 대병을 모아 적이 생각지 못하였을 때 나가야 한 번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솔하게 남쪽으로 내려간 이 군사를 가지고서는 곧바로 바다에 있는 적의 소구를 썰어버리지 못할 것으로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다 진격해서 약간의 외적을 잡는다 해도 반드시 위험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외적으로 하여금 중국군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방비하게 할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하다 이 밖에도 걱정스러운 단서가 한둘이 아닌데 경도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행 판 중추부사 윤두수와 좌이정 김응남이 아르기라 신들이 오늘 양유교 양만금이다 에게 가서 들으니 제독이 유천면에 군사를 건너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것은 외적이 나문에서 50리쯤 되는 곳에다 성을 쌓고 웅거하여 지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50리쯤 된다는 지역은 아마도 오수역인 듯하나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이 말을 듣고 그 경솔함에 몹시 놀라고 염려하였습니다 지금 궁궐 앞에 와서 장은익을 통하여 곡절을 자세히 들어보니 제독이 경리와 함께 왕래하며 상의에서 계획을 이미 결정하여 내일 새벽에 출발하고자 하는데 양식을 매우 급하게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늘에 왕래하는 사신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공주 일로도 탕패가 심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백 명의 양식도 마련할 수 없는데 하물면 만 명에 가까운 양식이겠습니까 신들은 서로 바라보며 걱정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적의 형세로 말한다면 그 강력을 알 수 없는데 대장이 적은 군사를 건너러 급히 내려가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제 성교를 받더니 종마다 모두 지당합니다 이러한 뜻을 곧바로 이덕현과 김수에게 통제하여 제독이 행군을 거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자 답하기라 말을 만들어 통제하더라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양식을 조치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 전일에는 형 군문이 중국에 주문한 것을 보면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었으니 이 또한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세는 비록 이와 같으나 양식을 조치해놓고 중국 장소의 지인태에 맡기는 것보다 좋은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여다 회개하기라 지금 이 덕현과 상의해보니 경리에게 아래더라도 따라질 리가 없습니다 덕현이 펭, 중국 문화의 여러 장소들을 만나보니 하는 말이 직접 경상도로 내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 나문에서 40리쯤 되는 곳의 한 원의 털을 차지해서 토구를 만들었으며 곡성 등 지방에도 주둔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려간 이 부총 등의 군사가 많지 못하여 커피 내려가 후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적의 형세를 정탐해보니 조선 사람을 노력하면서 남자에게는 쌀 5마를 거두고 부인에게는 쌀 3마를 거두는데 쌀을 바치는 자는 죽이지 않아 양식을 비축하여 지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 기회를 보아 빨리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일은 바로 길 1이니 부득이 출발해야 한다 하였답니다 경리 또 포도관 6광한에게도 독려할 붉은 길을 주어 내일 내려가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른 말로 조선해도 중지시킬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양식을 아무쪼록 힘써 조선하라 하였다 행 반중추부사 연두수 좌이정 김흥남 우찬성 이덕형 호조판사 김수 병조판사 이항보 형조판사 장운익이 아래기라 군사를 출동시키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 제독이 갑자기 오후에 출병하겠다고 합니다 그 행군의 당부에 대해서는 우선 의논할 결혈이 없겠으나 일로의 양식을 아무리 다방면으로 조처해도 주선해 낼 방법이 없으니 지금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그러나 석수무책으로 반감만 하다가 후일의 죄책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수원본부와 독성에 저축한 미두 및 이웃 고울인 양성과 안성 등에 저축한 미두를 경기감사로 하여금 본읍과 독성을 지키는 군사 중 노약자와 우마를 모두 징발하여 지고 이고 운반하게 해서 군사가 이뤄놓은 곳마다 결핍되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산창에 저축해 놓은 것도 본읍을 시켜 힘을 다해 공주로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급히 선정관을 보내 표신을 가지고 직접 본현에 가서 현감으로 하여금 직접 거느리고 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급히 선정관을 보내 충청도 아찰라도 감사에게도 알려서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대랭하게 하며 경기감사에게는 오늘밤 발송하여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때에 미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실정이므로 감히 아릅니다 하니 답하기라 알았다 아린대로 하라 하였다